아이린의 일할거면 왜 가요는 즐거워! 오늘의 첫 번째 무대는 아이린의 일할거면 왜 여러분 뜨거운 박스로 챙겨드리시죠 힘이 다쳐다 받지 말아요 언제까지 서서기고 있을 건가요 사랑한다면 하면 될 것을 왜 망설이시나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사랑한단 말을 하기에 내 맘속에도 당신을 향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땅 천만 끼고 다가오지 않네요 당신 이럴 거면 돼 그날 거면 돼 사랑한단 말을 했나요 당신 이럴 거면 돼 그날 거면 돼 내 가슴 애타게 하나요 이랬다 처럼 다 받지 말아요 언제까지 서서기고 있을 건가요 사랑한다면 바람에 내 것을 왜 망설이시나 내 가슴 애타게 하나요 내 가슴 애타게 하나요 내가 그리도 부족한가요 원 sweatshop 내 가슴 애타게 하나요 내 가슴 애타게 하나요 그날 거면 돼 그날 거면 돼 사랑한단 말을 했나요 당신이랄거면 왜 그럴거면 왜 내 숨 못하게 하나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요 언제까지 서성이고 있을건가요 사랑한다면 하면 내것은 내 왕성이시나 당신이랄거면 왜 그럴거면 왜 사랑한단 말을 했나요 당신이랄거면 왜 그럴거면 왜 차라리 떠나가세요 차라리 떠나가세요 싫어 감사합니다.